부산 에코델타시티에 짓고 있는 아파트가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는데요. 입주 뒤 에코델타시티에 보낼 학교가 없다 보니 학부모들은 차량으로 20분 넘는 곳에 아이들을 보내야 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소식은 최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에코 5초등학교 공사 현장입니다. 2025년 1학기 개학에 맞춰 한창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550여 세대 규모의 A아파트 입주민 자녀가 이 학교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아파트가 내년 6월부터 입주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1년 동안 에코델타시티 바깥에 학교를 보내야 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A아파트에서 차량으로 20분 거리에 명일초로 학생들을 임시 배치했습니다. 가량 30분 정도의 차량을 타고 계속 통학을 해야 하는데 이게 너무 저학년, 고학년 다 섞어서 탄다는데 이게 너무 많이 걱정이 되고요.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입주와 비슷하게 학교를...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520여 세대 규모의 B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에코델타시티 안에 초등학교가 없어 차로 20분 거리인 농명초에 임시 배치받았습니다. 이 같은 원거리 통학 문제는 재정투자 심사 지침 때문입니다. 지침상 분양 공고가 나와야 학교 설립이 추진되는데 분양 공고 이후 입주까지 기한은 통상 3년인 반면 학교 설립은 4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는 교육청과 시공사에 셔틀버스 마련을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셔틀버스 운행의 경우 시공사와 시행사가 제공하는 부분이라는 설명입니다. 에코델타시티에 학교 설립 전에 공동주택 입주하는 블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 시행 승인 당시에 이렇게 사업 통학 차량을 제공하기로 미리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에코델타시티 안에 공사 현장도 많은 만큼 먼 거리를 통학하다 자칫 사고는 나지 않을지 학부모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